오늘 우리 예쁜 숙향이 생일이라서 손 나오게 해봐 손을 언니 안으로 좀 넣어라 예쁘다 그래 안으로 넣어라니까 귀여워 언니 항상 건강해야 돼 향아 생일 축하해 언니도 항상 내 병원에 있어 주고 빨리 먹어 이제 이 맛있는 거 자 이모가 이렇게 줬어요 이것도 찍어줘 아 그거까지 마흔세세 용돈 받았어요 끊어 커피 라떼 한잔 언니야 아우 우리 손이 흔드니까 이쁘다 그쵸? 행복한 하루 우리 숙향이 건강해야 돼 언니도 사랑하고 숙향이도 사랑해 사랑해 아우 우리 오래오래 보도록 열심히 해갖고 사시도록 하입시다 아무튼 오늘 식사하시는 분들이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하셨다니까 많이 잡숴고 부족하면 안 했습니까? 나는 어떻게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려고 약속을 했습니다 많이 잡수시고 다음에 또 가냅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르신들 어르신들 위해서 예쁘게 담고 있어요 우리 봉사단 회원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모님 오늘은 미나리도 찬제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날씨가 오늘 푹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날씨가 오늘 푹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설거지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처럼 방울놀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님 자 반갑습니다 아이처리 말고 사진 다 하거든요 장가 안 가야 안 돼 결혼돼 사이도 본 사람이 아 손녀하고 손자 같이 놀라고 그러시는구나 결혼 안 하셨어요? 근데 아는 어디서 만들었대요? 좋았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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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 네네 그쪽에 앉아계시는 분 우선 식판 나오기 전에 요거 배식 좀 같이 도와주세요 네 네네 저 식판 식판 나올 때까지 조금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같이 쭉쭉 하고 난 다음에 공사 끝나고 이렇게 천막까지 다 접어서 창고에 넣어야 돼요 할 일이 엄청 많아요 저 탁자까지 저 탁자까지 자리까지 아야 요 상한게 있어 이제 설거지도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제 설거지도 마무리하고 있어요 천사 천사죠? 천사 같은게 아니고 천사에요 사부님 가세요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아우 천막도 천사